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금 전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전화통화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돌려갔는데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친중 굴종 외교라는 말은 입에 담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홀라당 휴가 떠나서 무치김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대통령실에선 건진법사 논란을 두고 어떤 정부에서나 있는 현상이었다 이런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윤석열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일부 야당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는 탓이다 이렇게 또 남탓을 한 건데요. 이게 지금 CR이나 먹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 세신 가능성도 일축했죠. 논란의 중심에선 박순애, 이상민 이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야권 요구에도 선을 그었고요. 건진법사가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해서 이 또한 논란이 예고된 상황이죠. 김건희씨와 관련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관저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최근 많은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프레임 공격이다 이런 되도 않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해서 역시나 그만 좀 변명해라. 건진 플러스 천공 플러스 관상 플러스 학문침 전문가는 김건희다. 여기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살다살다 이런 막장 정권은 처음 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도대체 어느 정부에서 이런 짓까지 저질렀냐? 여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매우 못함, 극 안티층이 급증한다며 또 조국 전 장관을 중앙일보에서 끌고 오는데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치보다 비호감도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애초에 문제 자체가 차원도 다르고요. 실제로 많은 시민들도 할 줄 아는 건 검찰 노릇밖에 없으니 참 지긋지긋하단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조국 일가는 지금 윤석열 부부와 비교할 수도 없다 반드시 돌려받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지적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없앴는데 청공, 건진 등은 윤석열 부부의 특수관계인 아닙니까? 이들에 대한 조사를 못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검경 등 수사기관이 벌써 이들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자들은 제대로 파헤쳐주길 바랍니다. 아무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건강 잘 챙기고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 만일 건진 청공이 이재명 조국과 이렇게까지 관련이 있었다면 친일 언론에 1년 내내 도배되지 않았겠냐? 틀린 말 하나 없죠. 여기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세종진무실이 늦어도 세종의사당과 동시에 설치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미 용산진무실 이전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갔는데 세금은 저렇게 마음대로 쓰면서 할 일도 전혀 안 하고 쓸데없는 돈 낭비 좀 하지 마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용산해서나 해라 여기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외로도 국민의힘 내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 다툼 때문에 참 가관입니다. 권성동, 장재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준석께로 분류되는 조혜진, 최재형, 하태경 등도 권성동 책임인데 이준석을 내쫓냐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무슨 염치로 옹호하는 겁니까? 저런 사람들은 앞으로 공정과 능력주의를 앞세운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이때다 싶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지난달에 이런 발언을 두고 이건 나와선 안 될 발언이었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상황과 맞물려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비대위 전환 추진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용피셜하기라고 대놓고 비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도 싫지만 이준석도 참 한심하고 허접하다.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런 비판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비단주머니 타령하고 김건희 나오면 훨씬 대중적 호감이 이어질 거다. 이런 돼도 않는 소리를 했던 장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세탁하려고요. 씨알도 안 먹히게 계속해서 소식 전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만 청년 아니다. 라고 목소리 내는 청년 당원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50명이 조속히 비대위 전환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를 대놓고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후로도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고소를 당할 예정인 인천시 의장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경찰을 나부랭이라고 깎아내리고 그러다 결국엔 인천경찰직장협의회에 고소를 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시 의회의 의장이라고 하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